배 한쪽도 없었어요. 나 봤어요. 무슨 불빛이, 무슨 불빛이 있어요.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입니다. 아, 그 녀석을 가봐! 경찰이시죠? 그냥 사복이 오셨어요. 에어 포켓 안으로 바로 다이밍을 타고 들어가서 공격하겠다.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. 희망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. 짤린 거지. 그 녀석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마스터 플레임이 있습니다.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. 나중에 가는 거 지금 상관했죠. 10년 동안 구조하실 생각이었습니까? 애들 죽어가는데. 그렇지. 또 하면 되죠? 맞아. 맞아. 아침 사장님이 있는지 여름까지 왔습니다. Suz의 날씨가 있는지 여름까지 왔습니다. most한 다음 장면이 꼼꼼히 Current Skydome. 저렴한 층에서도 긴고싶어 헹군을 바이러스에서 계속 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